누구야? 너무 쌩뚱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출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딱 생각할 때는 또 뭔가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어먹는 이름으로 언제 호소시 땅 30km 과속 단속하는 디오다 꿀꿀? 어 본 것 같아 나 어흥도 봤어 어흥 어흥 신호 단속에 출발하십시오 누나 아이폰 써요? 아이폰 써? 500m 앞 3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우다야 맹심 없어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네 예 그거 두 개 두 개 아 8km 정도 되는 거 두 개씩 들어있는 거 예예 그냥 그대로 그냥 찍은 건데 여섯 개 아까 여섯 박스 챙겨주셨잖아요 아 덕명 말고 그 저기 저기요 그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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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죠? 거기 어디다? 아 청진역 아 아 아 아 아 예예 그 얘기했는데 청진역 연락했는데 뭐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받고 뭐 아직도 안 익었나요? 그래서 혹시라도 대표님 거기다가 해주세요 예 일상국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 후 과성은 신호 탐색에 출발하십시오. 잠시 후. 잠시 후. 잠시 후. 잠시 후. 잠시 후. 호수. 호수.